자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지막 이론 정리하는 건데 목소리가 감기 기운 때문에 남아 있으니까 좀 감아 놓고 들으세요 코로나 검사를 해서 코로나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코 감고 목 감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구요 일요일날 특강 할 때 사람들이 좀 많아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은 용익물권 중에 내용을 좀 볼 건데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까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이고 담보물권도 잘 나오죠 여기 이 부분도 꼭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한번 봐 보시면 자 내용을 한번 봐 보자고요 페지수로는 31페이지 한번 봐 보실래요 31페이지 오시면 되고 나중에 문제를 풀 때는 우리 백북선 문제 있잖아요 거기가 일반 지상권에 관련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법정 지상권이 세 문제가 있어요 세 문제가 그래서 작년에 법정 지상권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일반 지상권이 또 나오지 않겠는 생각을 하지만 법정 지상권을 워낙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답의 2설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판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나 정리했는데 이번 이론 시간은 내가 법정 지상권을 안 합니다 참조를 해라고 했던 거 두 개 내면 되고 백선 문제에서 그 세 문제 있잖아요 법정 지상권 그것만 풀어도 괜찮아요 그거 한 풀어도 설명이 충분하거든요 나중에 가보시면 지금 풀어라는 건 아니고요 일반 지상권 봐보기에요 일반 지상권이 백선을 풀 때에 약간 약한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약하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는데 지상권자가 사용하는 토지하고 토지하고 인접한 토지의 이용 관계에 관해서 이거 체크해 놓으세요 상림관계가 준용된다라는 말 보이시죠 이거하고 준용 적용된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상림관계가 적용되는 것은 여기는 일단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을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두 개가 적용이 됩니다 지상권 전세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상권자가 건물을 올릴 때는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을 띄워야 된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2번에 보면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사람 돼 있는데 이 양수한 사람을 좀 생각할 때 꼭 기억을 할 건 뭐냐면 새로운 소유자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매수자라고 생각하면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왜 여기다 매수자라고 쓰지 왜 양수라고 씁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런 거잖아요 지금 토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의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상권자거든요 이게 지상권자인데 그럼 이 사람이 지상권 설정자잖아요 토지 소유자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병일한 사람에게 토지를 매매할 수 있어요 매매하면 이 사람은 새로운 소유자 매수자가 될 수 있지만 증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수증자가 돼요 그럼 상속을 하면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각도의 명칭이 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인 게 뭐냐면 매수자든 수증자든 상속이든 양수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양수자 양수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매수자 이렇게 접근하면 훨씬 문제를 풀기가 편해요 이게 특정 승계인도 되고 포괄 승계인도 되고 그러면 지금 이 지상권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기의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상권 설정자는 갑인가요 병인가요 지상권 설정자가 갑이죠 병은 둘이 계약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설정이라는 말 쓰잖아요 예를 들면 지상권 설정자 이렇게 쓰거든요 아니면 전세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설정자를 써요 이 설정이라는 의미가 이게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약 이게 합의했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합의했습니다 이런 게 설정이에요 의미가 그런데 유치권은 유치권 설정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유치권 설정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이유는요? 등기 안 하니까 그럼 대답이 안 되는 애요 그건 100점 만점에 5점 그냥 단순해요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나오지 둘이 약속해서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 유치권에서는 그냥 채무자 유치권자 채권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유치권 설정자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원래는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나와 있는 거고 나는 맨날 법정담보물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양수한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왜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 인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지상권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다고 그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대학력 있다 없다? 있는 거죠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은 다 물권이잖아요 그럼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그 지상권, 유치권을 모두 주장할 수 있다고 이게 대세적 효력이라 그래요 처음에 나오진 않지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3번의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자물이 없더라도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하고 지상물이에요 지상물은 운명을 같이 해야 안 해요? 운명을 같이 하지 않죠 이걸 다른 말로 부정성이 있느냐고 물어볼 거예요 있다 없다 없다 부정성 없어요 이렇게 하죠 그럼 지상권하고 지상물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상관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4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다가 지상권자가 신청한 건물이 그의 과실로 실수로 소실되버렸네 그러면 지상권, 토지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지상물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3번하고 4번 묶으면 같은 멘트네요 부정성이 없습니다 5번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합니다 공작물이거든요 공작물의 존속기간은 몇 년이에요? 5년 이상 갱신이 되더라도 몇 년이에요? 5년 이상 그럼 5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 갱신돼도 5년이에요 갱신이 되더라도 5년 이상을 정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 5년 이상 6번 지상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입니다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이건 유효, 무효 이건 당연히 무효가 되죠 그런데 얘하고 다른 것이 뭐라고 했어요? 전세권 그럼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입니다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얘는 유효, 무효 얘는 유효가 되죠 그래서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두 개를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항상 머릿속에다가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7번을 가볼까요?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자는 끊고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라고 돼 있죠 의사에 반해서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그런데 지상권만 넣지 말까? 여기다가 누구도 넣으세요? 지상권도 있지만 누구요? 지역권도 있고 전세권자도 있고 저당권자도 동의받아야 되나? 저당권자가 자기 저당권을 양도할 때에 그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도 뭡니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당권 같은 경우는 채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채권을 양도하면서 저당권이 양도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채권 양도 통지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채무자에게 내가 돈 받을 권리를 병한테 양도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고 통지는 해줘야 돼요 그게 원래는 나중에 근데 동의 안 받고 양도할 수 있어요 이유는요? 이유는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은 누구에나 대항할 수 있고 물권은 뭐라고요?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8번 지상권자는 그 권리에 존속기간 냅니다 드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9번에 지상권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유보라는 건 남겨둔 채 지상물만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되어 있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상권과 지상물은 분리가 가능하니까 상관이 없죠 거꾸로도 되는 거고 지상권은 내가 갖고 지상물은 너 가져 그 다음에 내가 반대로 지상물은 내가 갖고 지상권은 너 가져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뭐 매치나 둥치나 다 똑같은 거죠 10번의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법점유는 불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뭐가 생각나야 돼? 번뜩 불법이 보이면 무조건 뭐예요? 두드려 패요? 불법이 보이는 순간 뭘 생각해야 되냐고 법적으로 물청을 생각해야 돼 불법이 보이면 그 다음에 손해배상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자 물청이에요 그러면 이때 물청을 행사하려고 하거든요 자 봐요 토지를 불법으로 지금 들어왔어 지금 이 사람 지상권자죠 그럼 지상권은 물권이죠 점유권 가지고 있죠 그럼 이 친구는 얘한테 야 너 나가 지상권에게서 나가주세요 점유권에게서 나가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지상권의 소와 점유권에 기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그래서 지상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고 또 반환만 있나? 방해제고도 되죠 결국은 뭐예요? 물청을 행사할 수 있냐 이거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때 물청은 뭘로 가는 거야? 지상권을 가지고도 저당권으로 행사할 수도 있고 뭐로요? 점유권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11번은 무조건 별표시 11번 무조건 별표시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저당권 설정자인데 이 저당권 설정자 잘 봐보세요 나는 여기 힌트를 뭘 봤냐면 바로 이걸 봤네 다른 건 안 보고 담보가치 하락 이 단어가 봤어요 이 단어 그럼 담보가치 하락이다 그럼 이 단어가 보이면 뭘 생각해야 되죠? 뭘 생각? 바뜩 생각나는 게 담보 지상권이에요 아 그러면 지금 이 저당권 설정자가 이렇게 돼 있죠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자에게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서 질문 이 저당권은 토지를 담보로 잡은 거예요? 건물을 담보로 잡은 거예요 담보 지상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럼 뭘 담보로 잡았냐고 토지를 저당을 잡은 거고 그 나대지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그러면 나중에 그 나대지에다가 다른 용의권이 설정이 돼 버리면 그 토지의 담보가치가 하락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저당권 토지의 저당권자가 이 건물 위에 어떤 것도 설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같이 담보를 잡는 거예요 그럼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도 같이 갖고 있는 거지 이해 되셔요? 그래서 이걸 담보 지상권이라 그래요 이걸로 힌트를 찾으면 돼요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했는데 이 지상권은 지금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 사용, 수익, 케이안요? 안하는 무상의 지상권을 갖고 있는 건데 이 지상권자하고 이 저당권은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 되시죠? 그러면 나중에 피담보채권 저당권을 설정한 이유가 뭐예요? 돈 빌려줬잖아요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면 누구도 없어져요 지상권도 소멸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엄청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옆에다 하나 더 써놓으세요 또 별 표시해가지고 뭘 써놓냐면 불러드릴게요 이걸 써놓으면 됩니다 제3자의 침해, 제3자의 침해가 있다 하더라도 제3자의 침해가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X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제3자가 그 토지 위에다가 불법으로 건물을 건축했다 하더라도 철거하면 되겠죠 물청을 향해서 철거해 버리면 담보 가치는 그대로 보존이 되겠죠 손해를 본 게 없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게 좀 조심해야 돼요 제3자의 침해로 인하여 저당권의 본질적으로 침해를 당했다 저당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를 당했다 이런 단어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뭐가 들어가요?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당권 자체가 침해를 당해버렸기 때문에 멘트를 준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해볼게요 3자가 불법으로 침해를 한 거죠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3자의 침해가 저당권을 침해한 거예요 저당권 자체를 침해한 거라고 그럼 저당권 자체를 침해했다는 건 저당권자가 손해를 본 거 아니에요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나오기는 어렵지만 그런 멘트를 좀 기억을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좀 편하거든요 그런 점 그런다고 또 고민하지 마세요 저당권의 본질적 침해가 뭘까 참 그거 지금 40일 남은 상태에서 그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갑갑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지문이 보이면 쪽쪽 그냥 흡수를 하세요 지금 그런 단계인 거지 생각은 이미 지났어요 생각하려면 1, 2월달, 3, 4월달, 5, 6월달 했어야지 이제 와서 생각한다고 뭔 생각을 해요 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괜찮으니까 자, 지료 지급입니다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게 28일 때, 33일 때 계속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돼요 지료는 없어도 됩니다 근데 당사 13번 지료에 관한 뭐가 있었어요?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조심 포인트 이거죠 등기하지 않았다 보이신가요?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의 당사자는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등기가 되지 않으면 그 지료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한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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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제3자입니다 제3자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고 자, 여기 봐요 안 왔다 하더라도 당의 뭐라고 했어요? 당의 지상권자 당의가 누구야? 자기들끼리 약속한 사람 약속한 사람끼리는 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값과 을이 지상권을 설정을 했고요 여기서 지료를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지료에 대해서 등기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지료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을은 값이라는 사람에게 지료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의 당사자는 상관없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럼 등기를 왜 했냐 안 했냐 라고 하는 건 새로운 소유자 새로운 지상권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병이 이렇게 나왔고 토지는 여기란 말이야 그러면 값은 계속 지료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료를 주겠다고 생각했지만 지료를 안 준다고 그럼 얘가 물어볼 거 아니야 왜 지료 안 주냐 그랬더니 병이 하는 말이 뭐야 등기 안 됐다 등기 안 됐는데 뭔 지료를 달라고 그래? 주장을 못하는 거야 제3자한테 그래서 보통 우리가 특약사항이라고 하는 거 있죠 특약은 등기가 되어야 대학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분들 존속기간이라든지 지료라든지 뭔가 약속하는 특약이 있죠 우리 5년간 공유물 분할하지 말자 특약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등기가 되어 있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등기가 하면 자기들끼리만 알잖아 자기끼리만 이게 채권적 효력이라고 그래요 자기들끼리만 알기 때문에 제3자한테 이걸 주장 못하죠 그럼 제3자가 뭐라고 그래 야 내가 어떻게 하냐 너희들 약속을 그런 거 아니에요 대학을 못하는 거야 이 특약이라는 것은 항상 그 합의했습니다 특약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 대항 등기에요 대항 등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 지료가 등기되지 않았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럼 뭐야 타인이잖아요 타인 들어왔잖아요 타인에게 보이신가요 타인에게 매도되어 이전 등기가 될 때 지료 증액이라든지 또는 뭐야 차임 청구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아니 지료 청구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지료 청구 같은 걸 할 수가 없게 돼 버린다고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대항을 못한다고 지료를 가지고 우리를 가지고 이럴 victoria